네요. 숙제는 3호구요. 선생님이 아까 보내둔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제가 쓰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쓰기 좋은데 단어같은 경우는 무조건 쓰고 싶었고 어느 정도 빨라 사는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신이 있을 때까지 쓰는 거죠. 쓰기 자신이 있으실 때까지. 오케이. 그렇죠. 뜻만 보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자. 자 이번엔 뭘 배웠느냐 이후에서는 이름을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배웠던 거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s your name이죠? what's your name? 오케이. 그래서 what는 뭔가의 줄임말인데요. 혹시 아나요? 뭐지요? 아니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 뭐를 줄여서 what라고 썼을까? 이거 묻는 거 같습니다. what는 what is를 줄였으면 what가 되는 거야. 그래서 what is your name이야 원래는. 예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습니다? 뭐? 비동사 뜻은 이다. 라는 뜻과 있다. 그렇죠. 얘기 들었죠. 근데 지금 묻는 말이니까 이 뜻으로 쓰였는데 묻는 말이니까 이니가 된 거예요. 오케이. 무엇이니가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이니 your name.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니 뭐죠? what is this죠? what is this? this가 무슨 뜻이에요? 음.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니 뭘까? what is that? 그러겠죠. that이 무슨 뜻이에요? 저것이 저것.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is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은 무엇이니인데 your name 했듯이 너의 이름이니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잭이야. I am jack. I am jack. 해도 되고. I am jack. I am jack. 해도 되고. 아. I am jack. my name is jack.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얘기할 때 I am 누구 해도 되고. my name is. 누구. 해도 된다. I am jack. 됐습니다. I am은 뭘 줄여 쓴 것 같아요. I am. 그렇죠. I am을 줄여 쓴 것 같고. what는 뭘 줄여 쓴 것 같아요. 그렇죠. what is. what is를 줄여 쓴 말을 해야죠. 이렇게 줄인 말도 뭘 줄여 쓴 건지를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너의 이름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근데 좀 무례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름 물어볼 때. 뭐 이렇게는 사실은 안 물어보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 who are you.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건 넌 누구니.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r 도 똑같은 b 동사인데요. u는 is랑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is 대신에 u랑 어울리는 r가 온 거예요. 됐습니까. ok.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제니에요. my name is jenny. 해도 되고. i'm jenny. 해도 되고. my name is jenny. 됐습니까. ok. 그러면 my의 뜻은. 나의. 그럼 너의는 뭐죠. 너의. you are. 너는은 뭐죠. you. 나는은 뭐죠. me. i. i. 나를은 뭐죠. me. 누구는 이라는 질문에 대한 뜻이에요. 누가. 내가. 얘는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뜻이에요. 누구를. 나를. 이건 누구의 이라는 질문에 대한 뜻이에요. 누구의. 나의.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다르게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처음에 익히기 어려워해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샘인데. 니 이름은 뭐니. i'm Sam. what's your name. 뭔가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먼저 밝히는게 예의겠죠. i am Sam. 해도 되고. 그렇죠. my name is Sam. what's your name. 할 수도 있겠죠. i'm Sam. what's your name.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해도 되고. i am. i'm Amy. 해도 되고. my name is Am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쓰기 시험 찾는거 잠깐 보겠습니다. 한결이. 자. 지금. 한결이가 쓰기 시험친거를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지적해야 될 사항이 몇가지가 있네요. 첫번째. 자. i'm Jack. 이렇게 써야되는데. 한결이가. 이렇게 썼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나는 이란 뜻의. i는. 문장에 어디 있어도 대문자로 쓰는게. 원칙이야. 규칙이야. 원칙이야. 규칙.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점도 없죠. 됐습니까. 이걸 apostrophe 라는데. 이거는. 이건. 임잭이요. 그렇죠. 이건 임잭이죠. 임잭. i'm jack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거에요. 그렇습니까. 규칙을 지켜줘야되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장 두 문장을 못 썼네요. 난쌤이야. 너의 이름은 뭐니 하고.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왜 안썼어요. 안썼는데. 네. 원래는 틀렸다 해야되는데. 왜 안썼니. 왜 안썼니. 네. 원래는 틀렸다 해야되는데.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흠.